전어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전어회 그리고 전어 초회 초밥 전어가 나왔길래 사왔어요 여름 전어도 맛있거든요 시장에서 사왔는데 유튜브도 하시는 수아아빠님이 운영하시는 수아수산이라고 그게 거제도 고현시장에 있거든요 거기서 사왔는데 거기 사장님은 이 생선 피를 완전히 다 뺀 회를 파시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깨끗한 전어 처음 봐요 내돈내산입니다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는 막장 초장 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몽에이드 소스에 대한 물에 닦아보는 중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트에 대한 물에 넣어 먹어서 딱장 소스에 대한 물에 넣는 중 소스에 대한 물에 넣어서 소스에 대한 물을 넣은 중 소스에 대한 물에 넣은 후 소스에 대한 물에 넣은 후 소스에 대한 물에 넣은 후 너무 오랜만이야 와.. 피를 다 빼서 그런지 완전 깔끔해요 뭐야? 이렇게 뽀얀 전어 보셨어요? 이거 хочу 내 거찍해.. 마니오옥 Whenever existem 보내고 싶어해요 지금 이렇게 먹어도 못먹었어요 이렇게 Sunshine, cherry,미워풀 그치... 이곳은 이곳의路은 또 아주 따라서 엄마가 더 매운 주사에 도착해요 이게 왜 안보이니.. ascendant 죽은댓검에 때의istine 넣은댓검에 있어요 이 정도뒤는 손이 날아가서 뱃댓검에 있다가 "...뒤..." 에구... 자꾸 살에 들려 살에는 소주 저는 어떻게 소주를 안 먹나? 두 한번 드세요 헷갈뼈 소스에 먹은 것 같아요 저번에 먹은 것 같아요 군수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이건 초조림한거! 이건 초조림한거! 맛있어! самый 아름다om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더 밑부분 LOOK 계속 있음 와.. 맛있게 먹었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정말 맛있게 먹었을때 제 입에 새우 와... 정말 맛있어 제 입에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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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성에 한 배의 Нап 아 맛있다 회랑은 또 다른 맛 치즈는 월장은 칼국수만 같은 인점이 있다 파, 대파, 치즈모, 고기, 파, 치즈 토 키즈 반복 나의 이름도 한국으로 만든 단팥 우유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저는 면을 준비해보면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왠지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용 저는 이집에서만 먹어야 겠다 저는 이집에서만 먹어야 겠다 저는 이집에서만 먹어야 겠다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어요 먹기 편하긴 해요 먹기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좋아 먹기 편하긴 해요 먹기 편하긴 해요 먹기 편하긴 해요 박 ہ요 먹기 편하긴 하고 먹기 편하긴 하고 다같은 중 ? 안 먹기 편하니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는데 탕후루가 좀 더 맛있었어요 롤라운드가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 할거같아요 고기의 롤라운드에 먹는건 그니까 이 롤라운드에 찍은게 너무 맛있어서 또는 치즈가 잘 먹어요 전통에 먹으러 갔어요 더 맛있는 롤라운드에 먹으면 다 먹으면 치즈로 먹으면 치즈가 없어서 완전 고소해요 는 그냥 너무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 더 고소해 고소하소서 안녕 빡찬이야기 빡찬이야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다 좋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 전어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전어회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피를 완전히 빼서 그런지 전어 먹을 때 그 특유의 비린맛이 아예 없고 엄청 담백하고 고소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